안녕하십니까 이상선입니다. 오늘은 특정법인의 현금 100억 무상으로 대여 가능한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다 보면 자녀들은 아직까지 자금 출처라든지 소득이 발생되지 않아서 상당히 승계작업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법인을 설립해서 부모인 대표님이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부동산 자산 주식 자산을 증여 또는 무상 대여를 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증여세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러한 문제이구요. 또 과연 증여세가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고 어느 정도선까지 증여 또는 무상 대여를 했을 때 증여세에 대한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기에 상황에 맞는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온게 있습니다. 법인의 재산 무상 제공했을 때 증여세가 과연 부과가 될까요? 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사례는 법인을 두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법인이죠. 대표님이 집은 5% 배우자가 5% 자녀가 각각 45%씩 가지고 있는 A법인이 하나 있구요. B법인은 대표 30% 배우자가 20% 자녀 각각 25%인 이러한 가족법인을 두개를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려면 부동산 자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족법인 자체에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거나 또는 조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안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대표님 개인이 현금성 자산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서 법인에 무상으로 대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족법인 A법인에는 190억을 무상으로 대여를 해줬구요. B법인에는 무상으로 132억을 대여해서 이 돈을 가지고 법인에서 부동산을 사서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고 또 부동산 자산 가치가 상승되면 매매 차익을 만들어서 이 자녀가 대주주인 이 법인의 자산 성장 전략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국세청에서 증여한가 아니냐 해서 증여 의제로 해서 국세청에서는 증여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특정 법인에 무상으로 제공된 자금으로 인해서 주주들이 이익을 본 걸로 해서 자녀들에게 증여세를 각각 6억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표님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의제기를 해서 당연히 이의제기를 하니까 조세심판회이라든 국세청은 기각이 됐겠죠. 그런데 이제 소송을 가게 됩니다.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데요. 대표님 가족들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에서 판결을 보면 법인에 재산, 무상 제공 주주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안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신문기사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월 9일입니다. 올해 지금 자녀, A와 B신 자녀입니다. 자녀가 서울에 있는 성북서초세무서장을 당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안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최종 사장님 가정이 증여세 부과를 한 게 잘못됐다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법 판결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해당이 되냐.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내용들도 있고요. 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일은 2014년과 2015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 최종 대법의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2014년과 2015년 당시에 상속세 및 증여세 법과 지금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이 달라져 있는 경우들이 상당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분히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현재에 적용해서 동일시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깊숙이 살펴보면 대법에서는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법인 내 자금이 무상 제공된 경우 실제 주주가 무상 제공된 자금을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간주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은 잘못됐다라는 게 판결입니다. 그 좀 살펴보면 대법원에서 잘못된 법령이다라고 한 내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입니다. 2015년 12월 10월 개정된 법령 가지고 판결을 했는데요. 이때 여기에 보시면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수 관계 법인과 법인의 재산 무상 거래로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증여세법이고요. 거기에 따라 이임된 규정이 있죠. 그리고 시행령이라고 그러죠. 대개 보면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시행령 31조 6항에 보면 이익의 계산 방법, 증여 이익의 계산 방법을 증여자산가액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뺀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본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익의 계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익의 계산 방법이 국회에서 정하는 원래 본안 법회가 있어야 되는데 본안 법회는 증여 이익의 계산 방법을 정해놓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은 대통령령이 있는 그 법을 집행해서 주주의 증여 이익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라는 이런 판결입니다. 그래서 시행령도 보면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 방법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세미 증여세법 개정되기 전 41조 1항에는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 이익을 과세한다는 내용만 있지 그걸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이익이 생겼는지 또 이익이 생겼다면 얼만큼 생겼는지에 관한 그런 규정 없이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특정 법인과 거래를 하면 무조건 주주들이 이익이 난 걸로 가정을 하고 계산하도록 돼 있는 것은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이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거는 무효 판결을 대법원에서 나온 사례입니다. 특정 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산 제공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버린 거죠. 실제 이익이 얼마가 있는지 이익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계산해 보지 않고 그냥 거래 그 자체만으로 이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주주가 실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증여세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했음으로 모법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이익 범위를 벗어나서 무효다. 그래서 증여세 계산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별 시행령 31조 6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이러한 기조의 대법원 판결은 2009년도에도 첫 번째 무효 판결이 났고요. 2017년도에 의해서 세 번째로 대법원에서 똑같은 취지로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또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재산의 무상 제공 등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특정 법인의 주주 등의 이익을 얻었음을 전조를 해서 그 이익을 즉 주주 등의 보유한 특정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약 증여본의 정당한 계산 방법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이익이 생겼는지에 대한 정당한 계산 방법에 관한 사항을 본한 법에는 없는데 대통령령의 그냥 이의망 규정은 하위법령의 이의망 규정은 무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조항은 재산에 무상 거래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지했다. 따져야 된다는 거죠. 주주의 이익이 있었으면 얼만큼 있었고 그 계산 내용이 국회에서 정한 고난 법령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없고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이임해서 규정을 둔 것은 잘못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좀 더 보면 시행령은 모법인 상속세미 증여세법의 규정치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이임 범위를 벗어나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인 과세 요건을 창설한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는 그러한 규정이 정해놓지 않았는데 그 하위법률인 대통령령으로 국무위에서 결정하는 대통령령이 있죠. 거기에서 만든 창설한 것은 만든 것은 무효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개정 최근에 이제 개정된 법령을 전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천십사 년 십오 년도에 진행했던. 대표님의 무상. 제공에 대한 판결을 과거 법령 갖고 판결한 거고요. 그럼 지금 현재 좀 바뀌어 있겠죠 개정 전후를 좀 비교를 해 보면요. 과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십일조에가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해서 특정 법인에게 거래를 하면 그 증여재산가격으로 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개정을 해놓은 법령을 좀 보면 이제 41조에 있던 걸 45조에 5로 이제 가져왔고 41조는 이미 삭제되고 없습니다. 45조에 5로 이제 좀 보완을 한 게 대동 소유합니다마는 보완된 게 특정 법인의 이익에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 보유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이익 계산 규정을 이제 본안법에다가 법령에다가 보완을 해서 개정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 전과 과거에 2014, 15년도에 있었던 그런 행위는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제 지금 현재 대표님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주의해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주의해서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행령도 보면 개정 전후는 시행령 쪽에는 거의 유사합니다. 시행령 31조에 과거에 있었던 게 이제 이게 시행령 34조에 5로 이제 옮겨왔죠.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이임된 규정 계산하는 방법은 특정 법인의 이익은 법인세를 납부한 금액과 증여세 예약을 계산해서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금액은 빼고 나머지 금액을 증여가 예약으로 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법인을 많이 만들고 또 가족법인을 설립해서 자금지원들을 하고 싶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계세요. 제가 만나보면. 그럼 제가 이 사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집은 20% 갖고 있었고요. 배우자가 20% 자녀가 각각 30% 갖고 있는 법인이었습니다. 이 대표님이 이제 현금으로 100억을 무상으로 대회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이제 개정된 법령 가지고 제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금 무상으로 100억을 법인에 빌려주고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법인이 설립되면 신용도 자체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상당히 제한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 개인 자산으로 이렇게 100억을 이렇게 가족법인에 대한 무상으로 빌려주고 이 100억을 통해서 자산을 구입해서 수익형 자산을 구입해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또 차익에 대해서 수익을 형성해가면 자녀가 대주주인 60%이기 때문에 자녀 쪽에 있는 법인이 튼실해져서 상당히 자산이 많아지는 그런 플랜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100억을 무상으로 대회해 줬을 때 증여세는 발생이 될까 안 될까 궁금하시죠. 두 번째 현금 무상 대회가 아니라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부동산을 100억을 증여해 줄 수 있죠. 또 아니면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 법인에 대해 증여해 줄 수도 있거든요. 무상 증여를 해 줬을 때 주주, 자녀가 혜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녀가 법인에 증여를 해 줬지만 그 법인에 증여된 이익이 주주에게 이익이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계산해서 증여세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 무상 대회 100억을 해 줬을 때 증여세가 얼마가 나올까요? 자녀 입장에서 제가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금전 100억을 무상으로 대회해 줬을 때 증여 이익은 없습니다. 자녀가 내에 대해 증여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자산을 100억을 증여했을 때 지금은 현금을 무상으로 빌려줬을 때 자녀의 증여 이익을 계산했을 때 안 나오는 거고요. 없고요. 두 번째 그냥 증여를 했을 때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증거죠. 현금을 줬을 때 또 주식을 줬을 때 법인에 특정 법인에 이때는 증여 이익이 어떻게 되냐면 과세가 됩니다. 대략 자녀가 30%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좀 전에 제가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대략 자녀가 받는 이익이 4억 2천 정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례 케이스를 가지고 대표님들의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증여세가 나오더라도 증여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승계 전략이라든지 자산을 이전을 통해서 자녀법인을 수익사업을 해서 결국은 자녀가 소득원 자금 축체를 만들어가는 이런 작업을 할 때 이러한 관련 법령들을 잘 살펴서 하시면 상당히 유용한 전략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을 증여할 건지 무상으로 또는 무상으로 대여해 줄 건지 증여해 줄 건지에 따라서 세금은 달라지고요. 또 주식을 갖고 있는 대표님들이 상속세 때문에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 주식에 대한 상속세 처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도 대표님 주식을 법인에다가 증여를 해주면 거기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해 보고 직접 증여해 줬을 때와 법인에 증여해 줬을 때의 차이를 계산해서 유리한 방법으로 전개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